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케밥 케밥이야 케밥 맛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쁜 손님 왔어요 감사합니다 케밥은 신경쓰고 케밥을 먹으면 케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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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셔보세요 계속 먹어 지금 바로 드신거에요? 네 바로 먹을거에요 30초 컷 할거에요 30초 컷 맛있는거는 바로 먹어야 맞아요 바로 먹어야 맛있어요 케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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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고 전 démari 감사합니다 네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다 짜잔 여러분 빠밤 빠밤 대박 맛있습니다 오세요 맛있어요 응 맛있어 전화할 거에요 오세요 동기게밥 국식통에 시작됩니다 맞어 갑자기 처음이 이렇게 하이 음 4 8 7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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